자 어휘넘기 스텝 3 어휘넘기입니다 한번 그냥 쭉 명사가 요렇게 되고 동사가 요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뜻으로 뒤에 붙으면 요런 뜻이 된다 뭐 요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애 솔직히 말해서 조금 100% 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 그지? 자 안녕하십니다 바로 체크업 들어갈게요 자 자 The Jaguar...니? 아무튼 이런 이런게 있나봐 지금 모르겠어요. Jaguar 종류인 것 같아요 어... Weasel-like 아 Weasel같이 생겼대요 Weasel이 뭐죠? 쪽제비죠 쪽제비 쪽제비처럼 생겼습니다. 바로 야생 고양이에요 약간 저 퓨마 같은 거겠죠 They are living in North and Central America 바로 북미와 중앙 아메리카에 살고 있대요 Is currently 최근에 endangered 뭐랍니까? Endangering 논의 멸종위기의 첨가 위험하다는 것 멸종위기라는 소리죠. 멸종위기입니다 대부분의 due to 뭐 때문이냐며 Heavy date Heavy date가 무슨 뜻이죠? Heavy date요 Heavy date 되게 많이 나왔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의고사 수능에도 나와요 아, 수건이라? 서식지입니다. 서식지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지금 endangered 한거죠 그리고 뭐야? 뭐 때문에? fur hunting이구요 fur 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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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뜯어가지고 쓰나봐요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이 동물이 Can be easily tamed 어떻게 될 수 있대? tamed가 뭐에요? tamed 길들일 수 있다는 거에요 And those well in the captivate 잡힌 여기 감근 상태에서 잘 한대요 정답은 B겠죠 In fact 사실은 It can even be found in the some zoo 심지어 몇몇 개 그 zoo 동물원 동물원에서도 발견할 수 있대요 정답은 A, B였어요 서식지가 캡티비티는 단어 너무 쉽죠 가겠습니다 Better buy 더 잘 사기 위해서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어 Get a 닌텐도 위 닌텐도 위를 더 잘 사기 위해서는 스포츠팩 스포츠팩이랑 같이 사나봐요 For just $175 그러니까 20만원이 넘네요 자 가겠습니다 Which 그건 뭐냐 Which comes time with 5 different sports games 오 근데 윈텐도 위뿐만 아니라 다섯 개의 스포츠게임을 넣어준대요 또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우리는 We have a 10% off All 위게임 자 닌텐도 위게임을 이번 주말 뭐야? 10% 깎아줄게 자 그리고 All other 위 액세서리 액세서리들 이제 다른 게임들 액세서리 이거 뭐지 이거? 컨트롤 왜? 그런거죠 정답 뭐죠? 장식하다가 아니라 부대용품이죠 옆에 그 부가적인 용품들 말하는거죠 20% off 시켜줄게 세일해줄게 Check out 확인하십쇼 I want Unbeatable 세일어 Unbeatable 뭐야 더이상 좋을 수 없는거죠 패배시키다는거 아니죠 비비 정답은 비비였습니다 도라 이 조회 도라 이